내가 태어나던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듯이 울어댔다 엄마 뱃속에 숨어있다가 나보다 먼저 나온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그것은 그리 빨리 죽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이런 걸 모시는 신흥단체 본 적 있으세요? 악귀를 잡는 악신이라 정말 어딘가에 진짜가 있을까? 신흥단체 도망 동에 허 Е self 신흥단척